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카메라 앵글 때문에 일부러 대단하네 저는 전문 유튜버라서 아 진짜요? 진짜 하세요? 저는 진짜 해요! 진짜예요? 가만히 있나요? 약간 이제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제가 괜찮은 것 같아요? 뜨겁지도 않은데? 인덕션이라서 시간이 꽤 많은 거야 어 약간 이제 된다 이거 뒤집을때도 다시 한 개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뒤집을때도 다시 한 개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 다시 뒤집을까? 다시 뒤집을까? 자 한번 뒤집어볼게요 아이고 너무 예뻐요 이런 거 카메라에 기억되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주려고? 이거 탔어 이거 봐야 되는 거야 약하게 봐 오 오 오 오 오 아니 아니 아니요 저희 계속 해야죠 점심 뿌리면 안됩니다 제가 먹겠습니다 암에 걸릴지언정 아 아 아 아 버려요 아 아플 달리는데? 여러분 같이 빼주세요 이 사람들 모두 자 여러분 칼잼인데요 자 여기 보소 담배 그 다음에 이거는 달콤찐한이라고 적혀있어요 달콤찐한이니까 이게 설탕이 들어갔겠죠 여러분 정말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둘은 안좋아 둘은 안좋아 둘은 안좋아 둘은 안좋아 제가 바른게 달콤찐한 이 색깔이라고요 혹시 부티라님 이거 소개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 이거는 고소 담배 색깔이 이렇게 달라요 생각보다 그게 맛이 세시하다 아 진짜요? 어 그걸 좀 바닥에 놔둬요 어머 왜 이렇게 놔요? 그거지? 제가 4등분 해놨잖아요 요거 이제 평평하게 해서 버터 많이 들어가면 맛있어요? 느끼해지죠 짠 이렇게 버터를 발라줍니다 질껏 망했습니다 여러분 질껏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르면 누르면 안돼요 누르면 되는게 apd로 해서 팔지를 평소에 좀 하시는 분 없습니다 누르시면서 하시면 안돼요 뭐뜰 어떻게 플레이팅하면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요? 애가 좀 쓰러지네요 짠 저희의 이름은 라이징선입니다 라이징 선! 멋있죠 여러분? 완전 맛있겠죠? 저희가 만들었어요. 이거 보세요. 맛있겠죠? 이건 카라토스예요. 이렇게 버터에 카라즈를 발라서 이렇게 저희가 만들었답니다. 쌍둥 가루 돌리기과 완벽한 플레이팅이 되었어요. 아, 뭔데?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을 이제 저어줄게요. 약간 주변에 저희가 생각하는 팅크랑 약간 일반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코코넛 밀크랑 설탕물이 들어가고 그걸 베이스에다가 토핑을 얹고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원하게 하는 용도로만 쓰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제로 라오스에서는 따뜻하게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억으로 해야 될 거에요. 술 타먹을 거 아니에요, 저거. 그만!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지금 30g을 넣었는데 아주 그냥 죽이에요, 지금. 벌쭉하지, 아주. 10g, 여기가 10g, 여기가 20g, 여기가 30g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다 시식을 해봤는데요. 와, 정말 별로입니다. 30g은 그냥 그냥 설탕죽이에요. 그래서 아, 그리고 이거 코코넛 밀크인데 코코넛 밀크 여러분 사지 마세요. 별로예요. 빨간 거 안고, 일단 거 만들어가지고. 잠깐만, 제대로 넣어야 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이거 자판 같아요. 죽은 음식도 살리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정말요? 사실 마법의 공간 가서 이제 다시. 이런 느낌이. 오, 너무 힘들다. 여기 보세요. 안녕하세요 과왕 당첨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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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에 보여주세요 당첨인거 축하드려요 과자 하신대요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아시안 이런 과자 처음 먹어보는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기대받습니다 아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요 아 세상에 초콜릿 드실 분 저요 저요 저도요 감사합니다 한쪽에서 디저트 하나 드시러 가세요 저희 아세안 문화원 유튜브랑 인스타 구독하시고 커피하시면 되세요 축하드립니다 저희 아세안 디저트 박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다음 아세안 문화원 관련 있으시면 옆에서 컴플릿 이용하시면 되세요 과연 꽝 저희 꽝이라도 이거 무료로 그냥 드리고 있어요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하나 해주세요 이거 감사합니다 오 좋았어 감사합니다 간식 박스 드리고 있고요 다음 인터뷰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실까요 좋아요 당첨 당첨이요 걸렸다 기프트 박스 드리고요 이거 받으시고 느낌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그냥 다 저거 먹으러 가는데 당첨 걸려 놀랬어요 아 놀랬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기프트 박스고요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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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마감했습니다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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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우리는 한 배를 당사히 당첨 당체 당첨 당첨 1, 2, 3, 4, 3, 4, 5, 6, 7, 8, 9, 10